네 어제 제가 이 공중부 마치고 출연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속보가 전해지면서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고 상황들을 보도하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하루 종일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또 그 화재를 피해서 대피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5명이 숨졌고요. 13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중 10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의자가 양손에 흉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흉기에 찔린 사람이 많았고요. 8명은 연기를 흡입해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숨진 분들 중에서 노인, 여성 이런 약자가 많았습니다. 11살 어린아이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부상자 5명 중에 4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사이 같더라고요. 가족 6명 중에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11살 어린아이, 어린아이 할머니가 숨졌고 또 구조하기 위해서 구하려던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지금 입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된 건지. 네. 이 피의자 안모 씨가 새벽 4시 반쯤에 집에 불을 질렀어요. 휘발유를 뿌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네. 2층 입구에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10층짜리 복도식 임대아파트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승강기하고 복도 출입구가 한 곳으로 모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계속 흉기로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재 때문에 대피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4층이 자기 집인데 2층이란 4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포는 됐는데요. 안 씨의 경우에는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횡설수설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피를 흘리며 도망치듯 밖으로 나온 주민이 보였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건이 발생한 쪽으로는 쳐다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압했을 때 테이저건도 쏘고 공포탄 실탄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테이저건은 정통으로 맞았는데도 진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두꺼워서 이 테이저건이 무용진물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즉각 제압하지 못하고 15분이나 걸렸습니다. 피의자. 안 모 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이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면서요. 네. 조현병을 앓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정신분열증이 있었는데 층간소원 문제로 계속해서 위층 주민하고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씨가 위층한테 찾아가서 우리 집에 벌레를 매넣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관리소무소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층에 찾아가서 오물을 추척하는 게 cctv에 잡혀서 오늘 신문 일면에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 증언에 따르면 밤이든 낮이든 간에 욕설을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지목이 됐었고 아파트 내에서도 유명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했다. 이렇게 증언도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괴롭히다 보니까 위층 주민은 cctv까지 위에 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이 오늘 일면에 나온 거고요. 직장에서도 여직원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7번이나 경찰 출동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안 생기지 않았었나. 안 생길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게 이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서 입건된 적이 있더군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전에 정과가 없었기 때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또 나와서 생활을 했던 것이고 병력이 있다는 게 체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